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입니다. 오 공? 무슨 공이야? 축구봉인가? 손흥민 선수 골이에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골이구나. 손흥민 선수 정말 대단하죠? 그렇지. 그렇지만 저는 손흥민 선수가 차는 그 축구공이 아니라 그냥 공이에요. 그냥 공이면 아, 나훈아 선생님의 공이구나.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려주진 않아도. 박 경사님? 뭐? 왜? 제가 그 공이었으면 복트로스에서 했겠죠? 저는 그런 노래에, 나훈아 선생님의 그런 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공에 남은 거라고는 공든 탑이 무너진다, 그 공. 네가 탑을 무너뜨렸구만. 박 경사님. 왜? 새해부터 정말 큰일 날 소리를 하십니다. 공든 탑은 튼튼하다. 그러면 그 공도 아니면. 공수래, 공수가 아니. 아니나 노지든 못하리라. 박 경사님? 뭐야? 빈손으로 왔다가. 그렇지. 빈손으로 가는 인생.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법. 뭐 이렇게 잘났다고 큰 소리를 떠들어. 아니 그 공도 아니고 이 공도 아니고 공든 탑에 공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너와 나 단둘 있어 나야 나. 나야. 프로듀스 101이구나. 박 경사님. 너 뭐 제 와이피야? 너무 못 맞추시니까. 저는 공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더. 공공. 공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이면 공공의 적 강철중이 맞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맞아. 너. 박 경사님. 박 경사님. 뭐야. 총을 겨눈 상태에서 제가 웃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럼. 공공의 적 강철중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요즘 공공의 적은 코로나 때문에 아침도 집에서 먹고 점심도 집에서 먹고 저녁도 집에서 먹는 바로 이 삼식이 남편. 대한민국 모든 나라들에 공공의 적이 됐다고요. 삼식이에게 졌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뭐 공공도 아니고 공공의 탑도 아니고 공공 삼식인가? 공공 삼식이야 뭐야. 박 경사님. 갈수록 복잡해져요. 박 경사님. 저도 삼식이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못 얻어먹는 무식이라고요. 무식. 무식이 아니라. 배고파. 나는 무식해서 배고파. 아침도 건너뛰고 점심도 못 굶고 무식. 지금 네 얼굴에 여기 포동포동 살이 찌고 말이야 그냥. 아주 때깔이 곱상한 게 말이야 지금. 혈기가 왕성한 것이 어딜 봐서 무식이야 밥을 못 얻어먹어. 너는 내가 볼 때는 무식한 돼지 같아. 삼식 돼지야 지금 너는. 박 경사님. 새해 정초부터 이런 정말 무식한 돼지 취급을 받다니. 그래. 차라리 정초를 밝혀 버리죠 뭐 그냥. 그래. 내가 널 조롱했어. 그래서 너의 정체를 밝히는 아주 좋은 작전이 말려들었어. 정신 밝혀봐. 야 정말 박 경사님. 그래. 공공. 응. 야 요즘 뭐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공공공공공공이 난리잖아요. 공공이라? 자 뭐 최근에 공공재개발. 맞아. 이거 지금 처음으로 사업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 이게 지금 거의 한 70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70곳 중에서 한 12곳 정도가 정비사업이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정비사업이 돼 있는 12곳 중에서 약 한 8곳 정도를 이번에 선정을 한 거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시 재생으로 들어가는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도시 재생하는 데는 공공재개발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일단은 뺐어요.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아니 어떻게 보존도 하고 개발을 하겠어요. 그냥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공공공공공 빼주고.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약 한 40곳 정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또 한 3월 달 정도에. 그러니까 이번에 뭐 70군데 중에 딱 8개만 된 게 아니라 아직 좀 남아있다. 이번에 좀 빨리 좀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렇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몇 군데 좀 적어왔어요 아 좋다 자 일단은 동작 쪽에 흑석 2구역이라고 많이 들어봤지 맞습니다 여기가 가장 커요 한 1300세대 정도 들으니까 여기가 좀 이번 지역 중에서 가장 큰 여기가 되겠고 자 또 하나가 동대문 쪽에 용도 1-6구역이라고 청량리역 또 가까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여기도 약 한 900세대 정도는 꽤 되죠 자 그 다음에 좀 있는 곳들이 봤더니 그 종로구 선물로 쪽에 그 바로 광화문역 또 광화문역 근처라서 좀 관심이 좀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또 강북 5구역 요런 데들이 약 한 뭐 관심이 좀 많죠 양평 쪽에도 또 있어요 어쨌든 요렇게 한 8군데 정도가 이번에 좀 관심 지역인데 여기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 1700가구 정도 돼요 근데 요걸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지으면 약 한 4700가구 한 3000가구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들이 왜 이렇게 이번에 신청을 많이 했을까 인센티브가 있어요 공공지역 개발로 선청이 되면 인센티브가 뭐야 그거 그게 가장 중요해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인센티브 인센티브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용적률을 높여줍니다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높여주니까 일반적으로 한 250% 정도 되는 데는 300%까지 일단 좀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 다음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분양부는 그래? 네 여기에다가 조합원 분담금이 보통 재개발하다 보면 처음에 분담금이 1억이라고 했다 나중에 1억 2천 2억 5천 막 따불이 되고 이러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조합원 분담금을 그냥 확정을 해주겠다 더 이상 안 받고 나중에 문제가 돼도 더 안 받겠다는 거 괜찮잖아요 괜찮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어가도 특히나 좀 빨리 좀 당연하겠죠 공공재개발이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빨리 빨리 진행을 해서 서류 들어오면 도장 딱딱 찍어주고 이렇게 시비 안 걸고 이렇게 해서 쭉쭉 일사천리로 지금까지 이런 데들이 좀 더 특히나 메리트를 느끼는 것들이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못했던 거고 좀 빨리 해주겠다고 하니까 노후기에서 이번에 또 신청도 많이 했고 어쨌든 뭐 선정도 됐고 그래서 공공재개발 쪽이 요즘 좀 뜨겁습니다 또 하나 공공이 있어요 공공재건축 아닌가? 이야 복댕이 역시 박형사님 대단하십니다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작년 5월부터 벌써 나온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회신이 왔어요 시범단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회신이 왔는데 이번에 회신 오고 한 7곳 정도가 원래는 한 15곳 했었잖아요 근데 좀 빠질 때 빠졌어요 특히나 우리가 잠오음마 전부심고단지나 음마 같은 데도 빠졌고 조금 소규모 단지들 참여를 했는데 그래도 회신 결과가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이걸 좀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전망을 할 수가 있지 이걸 보고 우리가 사전 컨설팅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사전 컨설팅이니까 공공재개발하고는 조금 다르긴 하겠죠 여긴 직접 가는 거고 시범 선정된 거고 된 거고 여기는 컨설팅을 해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이런 어떤 컨설팅을 했다 살짝 먼저 길잡이 같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2종 주거지역 3종으로 무조건 간다 종상향이요? 맞습니다 3종 주거지역 무조건 준주거 간다 이렇게 종상향이 7곳 모두 다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가구 수가 평균 58%가 늘어납니다 그럼 천세대면 한 580가구가 늘어나요 그렇죠 이런 메리트가 있고 또 하나는 조합원 분담금 문제잖아요 공공재건축을 했을 때 조합원 분담금이 무려 무려 37%나 줄어든다 많이 줄어드네 1억이면 한 3,700만 원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메리트들이 있다 이렇게 사전 컨설팅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사실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너도 나도 하겠다? 썰렁합니다 아직까지 이유는 뭐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번에 안 하면 이제 더 이상 못해 이런 절박함이 있어요 근데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아니어도 사실은 그 뒤에는 의무가 있잖아요 권리만 다 있는 게 아니라 또 뭐 나중에 좀 환수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꼭 공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뭐 재건축 하면 되지 그렇죠 그렇죠 욕구 쪽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은 좀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공공재건축은 흥행에는 아직 좀 실패한 이 정도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온도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역시 공공이 맞구나 네가 역시 좋았어 근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제가 뭐 바쁘니까 내가 지금 빨리 가서 007빵에 우리 007 비밀요원 지하 벙커라도 내가 사러 가야겠다 박경사님 지금 뭐 007 이미 다 시리즈도 끝났는데 그 지하 벙커 사다가 뭐 하겠어요 007 그 지하 벙커는 나라에서 좀 어떻게 자면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안 해줘? 복댕이 녹화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구만 고품격 부동산 쇼 복댕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트롯의 사회를 맡은 유린기입니다 오늘도 복트롯의 대표 가수 복훈아 집사라 했는데 등기 치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도장 찍지 못하네 아직 나는 여기 전세 살고 있나 봐 아마 나는 내년 이사가야 하나 봐 영끌해 영끌해 집을 사는 날부터 가격 내려가면은 영영 잠 못 잘 거야 이사 브라보 브라보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그 후라 형님은 우리 영끌했던 이 친구들의 이 마음까지 좀 이렇게 좀 다스려주는 정말 이 후라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뭐 5분 동안 고민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정말 부끄러 사연 한번 아 그럴까요? 세금 주세요 알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모아온 돈을 탈탈 털어 세계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행보다는 작은 돈이지만 부동산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월세로 살고 있고 제가 가진 돈은 3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돈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정말 우리가 칭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수 쳐드려야지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진짜 정신 가짐 일단은 정말 우리가 코로나가 가지고 온 또 큰 변화가 있어요 뭐죠? 바로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나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 욜로 욜로 한 번 사는 인생 신나게 놀자 지금만 놀면 언제 놀까 다 털어서 세계 여행 맞죠 이거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알게 돼 그렇죠 살다 보면 위기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놀지 못하는 상황이 주변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정말 어쩌면 걱정할 정도로 아까도 우리 포쿠나 씨도 걱정해 주셨잖아요 사실 영끌 이게 뭐 영혼까지 끌어모았는데 이게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더더구나 지금 뭐 비투다 뭐다 뭐 엄청나게 지금 얘기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정말 걱정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안전자산 쪽으로 투자를 하려고 많이 오고 비슷해요 아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 흐름일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욜로 세대에서 파이어 세대 네네 그러니까 나를 언제든지 해고해도 안전할 수 있는 자산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 자 일단은 3천만 원 당연히 투자할 수 있죠 어 작은 금액으로 뭐 일단은 전세를 안고라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건 좀 위험해요 음 특히나 뭐 내가 좀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럴 때는 그냥 소액으로 좀 투자하시고 네 뭐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세미나나 아니면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어에서도 좀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다만 제가 우리 시청자분한테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초기 행위의 민감 그 저기 뭐야 민감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초기 행위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계속 오 벌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그래도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의 경험을 하면 나중에 가면 정말 큰 자산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예 관심이 없이 계속하다 보면 네 유지가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첫 발을 떼는 거 처음 마음가짐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 네 이 부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다 네 가능하다 아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첫 부동산에 관해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 첫 발을 내딛은 것이다 맞습니다 복댕이 네 닐 암스트롱이다 야 복댕이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 사연처럼 정말 고민 사연이 있으시다면요 우리 대표님께서 아주 현명하게 잘 해결해 주실 겁니다 어떠한 고민과 사연도 좋습니다 서울전화 02-3153-2667로 고민 사연 주십시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기 유재석 부동산 강의 자판기 그의 강의를 들으면 눈과 귀가 즐겁다 우리 중독성 강한 명강의 우리 부동산이 좋다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오늘은 어떤 강의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실 건가요? 자 박성호 MC 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네 자 빨강 네 파랑 노랑 자 세 가지 지금 색깔이 있어요 자 어떤 색을 고르시겠습니까? 어 신뢰가 아니지만 혹시 저에게 그 정치색을 뭐 물어보는 건가요? 아 너무 지금 또 가셨어요 아 제가 너무 갔나요? 그거는 너무 지금 또 갑자기 또 이념적으로 이제 또 막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뭐 선고도 앞두고 하니까 혹시 저에게 대한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가요? 아 저희가 부동산 방송인데 그런 걸 물어볼 리가 없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굳이 다 고른다면 제가 넘어갔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시원한 바다 같은 파랑 색깔을 좋아합니다 야 파랑색 네네 자 파랑색을 선택한 당신 나는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겉으로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으로 어려운 일도 수월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갖춘 당신 상황에 따라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빠른 결단력과 행동으로 장애물에 대처하는 모습과 어느 누구와도 편안한 태도로 대화하는 당신은 인기쟁이 이야 인기쟁이 뛰어난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서 자신의 목적이나 방향의식을 다른 사람에게 쉽게 반영시킨다 너무 잘 고른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떤 저의 심리상태와 저의 성격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까? 네 혹시 저는 지금 순간 접신하신 줄 알았어요 아 접신 그 정도였어요? 자 저는 사실은 빨강을 제가 선택을 하고 싶은데 빨강은 뭡니까? 빨강은 간단하게 보면 남을 따르기보다 먼저 앞서 이끄는 성격으로 사교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다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 경쟁심도 강하고 정열적이다 역시 많네요 열정적인 강의 열정적인 대표님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요 그런데 요즘 색깔 얘기가 많아요 그래요?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블루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요즘 코로나 레드라고 해서 이제는 우울한 걸 넘어서 분노가 침일어 올라 맞습니다 또 여기에다 코로나 뭐 다크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냥 깜깜해 그냥 젊은 상태에 빠지는 코로나는 그게 아니라 코로나는 나쁜 새끼 아닙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아니 또 그 애는 뭐 또 그런 괴생명체니까 맞아요 욕 좀 해도 돼 그래요 맞아요 지금 뭐 사람들 이렇게까지 지금 이러고 있으니 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새해부터 색깔 얘기를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동산도 네 칼라가 있다 이것은 제가 참 새로운 어떤 학설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증명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색깔이 있다고 땅의 색깔 흑 색깔 부동산에도 칼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2011년 이 부동산을 칼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로 자 한번 보여주시죠 자 부동산 시행 칼라 첫 번째는 다크 깜깜해 깜깜한 부동산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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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이거는 저기 어디 그 시골 산에 있는 거 맹지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자 일단은 뭐 정말 대통령께서 직접 부동산 얘기를 했어요 신년사에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사과를 하셨어요 아 자 일단 뭐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래서 좀 뭐 이거 좀 그렇다 네 자 그러면서 솔루션으로 하나 제시한 게 있어요 네 뭐냐면 공급을 확대하겠다 아 신속하게 하겠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좀 깜깜한 쪽이냐 네 자 일단 공급 확대라는 게 아까 우리가 뭐 그 재개발 공공재개발 막 뜨겁다고 흥행에 그래도 성공했다고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내가 그게 공급이라는 게 뭐 그게 분양이 됐건 입주가 됐건 하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4년에서 5년이야 아 대통령 임기 안에 하실 수가 없는 아 슬픈 아 그렇군요 그것도 정상대로 갔을 때 응 아 그거 정상대로 갔었을 때 갔을 때도 그렇단 얘기야 갔을 때도 조금 뭐 삐걱건다 거리가 아유 그러면 또 뭐 갈등이 있고 서로 뭐 이러면 또 뭐 1년 후 가고 뭐 보장을 찌는 게 만에 2년 후 가고 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자 더더구나 지금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뭐 천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들만 다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공공재건축으로 지금 5만 가구를 지금 하겠다고 지금 한우 아 이거는 정말 깜깜 예 지금 해도 지금 5년 6년 후의 일인데 그것마저도 공공재건축은 더 깜깜해 예 너무 그 소규모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아유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역시 올 한해도 네 부동산 공급이라든지 입주 실제 입주하는 네 입주량 이런 것들은 깜깜할 수밖에 없겠죠 음 맞네요 예 자 그러면 방법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자 신규 공급은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실질적으로 지금 가능하지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기존의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원하려면 좀 양도세를 조금 이렇게 좀 완화를 해주고 맞습니다 역시 야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려면 좀 양도세도 완화해주고 다주택자들이 매물 출혈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예 자 그런데 깜깜 기획재정부에서 뭐 해서 아니다 그런 건 음 오 조금 예 아쉽네요 맞습니다 신규 공급은 신규 공급대로 깜깜하고 네 기존 매물이 나오는 건 나오는 대로 깜깜하고 아 진짜로 이러니까 깜깜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말 그대로 지금 전세 난민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입주 물량은 입주 물량대로 없고 네 또 새로 살년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죠 또 지금 또 꼭대기라고 하니까 또 겁나고 불안하죠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아 그럴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요 부분들은 부동산 블랙 네 깜장 네 깜장으로 제가 오 색깔은 일단은 할 수밖에 없는 까만 맞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배트맨의 다크 나이티어 같은 거 아 그렇습니다 네 배트맨으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도 이 와중에 네 파란불이 켜진 야 아까 파랑 선택하셨죠 네네네 파란불이 켜진 친구들이 있어요 뭔가요 자 일단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공공 일단 그래도 재개발 당장 그쪽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요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파란불이 들어온 것은 네 바로 강남 쪽의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오 공공재건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 신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 연초 시작하자마자 네 자 처음에 네 HUG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분양가 관리를 했잖아요 네 이때만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실제로 오히려 분양가가 10%에서 20% 더 떨어진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막상 했는데 결과가 레미안 원벨리 네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분양가가 나왔어요 네 얼마냐 하면 이게 평당으로 따져봤더니 5,668만 원 오 원래 HUG에서 할 때 4,900 정도였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10% 20% 떨어지면 4,500 이하로 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거꾸로 네 평당 5,700 정도가 나오고 와 거꾸로 네 지금 이러니까 강남 재건축분들이 오 분양가 상한제 괜찮네 이렇게 오 자 둔천주공 같은 경우에도 네 3,000만 원 이하로 계속 관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2,900 뭐 얘기하고 조합 쪽에서는 아무리 못 받아도 우리 3,500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계속 못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맞죠 자 근데 분양가 상한제 레미안 원밸리가 4,900 하는 게 지금 5,700 이러니까 네 뭐 3,700, 3,800 아니면 4,000까지 얘기가 나오고 오 오 오래전 강남 재건축이 말이 역설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파란불이 들어오는 오 이런 일이 지금 연초부터 지금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요 자 또 파란불 들어온 곳이 좀 있습니다 뭐 봤더니 저층단지 고밀도 개발하겠다 네 이것도 지금 그래요 여기에다가 역세권 또 고밀 개발하겠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또 준공업 지역 쪽에 고밀 개발하겠다 자 특히나 이 고밀 개발에서 관련해서는 이야 서초에 있는 역세권 만약에 고밀 개발을 하면 서초에 있는 빌라예요 네 빌라인데 여기가 용적률이 무려 8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와 이 고밀 개발 이거 만약에 되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오 그러면 갑자기 저층 빌라가 네 2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오 갑자기 파란불 아니 그럼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되는 건데 지금 완전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3년 동안 계속 공급 쪽을 못 건드리고 수요 억제책만 계속 해왔던 것도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아 자 공급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시그널을 주겠다는 거지만 네 결국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것은 그것을 바로 개발 호재로 느낀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공급을 하려면 용적률 올려줘야 되죠 인센티브 줘야 되죠 뭐 계속 또 그쪽에 또 개발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파란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아 이런 게 또 올해 또 이야 색깔만 아까 뭐 어두운 색깔 까만 했는데 이렇게 또 밝은 또 파란불이 있군요 어 자 또 한번 보여주실까요 야 붉게 이거는 보도 빨간색인데요 맞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부동산들도 올해 있겠죠 야 이거 뭐 어떻게 돼 이거 좀 약간 뭐 집이 활활 타는 건 아닐 거고 자 아무래도 네 올 한해 붉게 타오를 시장은 역시나 올해도 네 청약 시장이다 어쩔 수 없어 아 그렇죠 그렇죠 청약 시장 올해 지금 뭐 3기 신도시 지금 사전 청약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올해 뭐 당장 이제 7, 8월 이제 시작할 거니까 네 산만 가고 이제 시작하지만 또 계속 붉게 타오르겠죠 지금 뭐 이거 3기 신도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사실은 뭐 지금 뭐 칼 갈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난리 아니라서 정말 붉게 타오를 수밖에 없다 예 더더군에 이제 뭐 레미안 원벨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뭐 분양가 높다고 해도 단첨되면 로또예요 그렇죠 10억 이상이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타오를 수밖에 없어 몰랄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올 한해도 청약 시장 또 더더구나 새 아파트 입주 시장 이런 쪽은 붉게 타오를 수밖에 없겠다 아 붉은색 빨강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볼까요 네 자 부동산 시장은 네 빨강 파랑 뭐 검정 이런 걸 섞어 놓은 시장이 아니에요 아 섞으면 섞으면 색깔이 어둡잖아요 회색돼 버리죠 맞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은 바로 카멜레온이다 아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아 검은색이 됐다가 빨간색이 되고 빨간색이 됐다가 노란색이 파랑색이 되고 계속 바뀌는 오 부동산의 진짜 색깔은 빨강도 아니고 파랑도 아니고 검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실제로는 카멜레온이다 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색깔이 네 어느 시점에 변하는 아 그것이 파랑색이고 빨간색으로 무조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또 바뀔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늘 예의주시하면서 이게 어떤 색깔로 바뀔지를 봐야 되는 네 바뀔 때의 그 타이밍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동산 부동산은 항상 그 색깔을 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색깔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바뀔 그 타이밍 그 타이밍을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뭐 진짜 이게 또 사실은 지금은 시장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환경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또 내가 관심 있는 또 분야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세미나 오시면 네 거의 뭐 한 시간 반 두 시간 동안 네 어느 지역이 지금 이 색깔인데 이 색깔로 바뀔 시그널이 오고 있죠 아 이런 부분들 시그널 이게 바로 유망 부동산을 우리가 찾아내고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특히나 서울 지역 안에서 네 올 한 해 정말 파란불 들어오는 거 찾아내야 되죠 그럼요 그럼요 붉게 타오를 곳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활활 타고 있지만 나중에 다크나이트로 갈 곳 걸러내야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세미나 오시면 네 자세히 말씀드리고 자 끝나고 나서 또 궁금한 사항들은 1대1로 개인 상담을 다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니까 그런 시간들 편안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표님의 세미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무료 세미나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년 유망 투자지역 전망 및 분석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유망 투자지역과 실전부동산 투자지역 전략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말 무료 특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참석 가능한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153-2667로 문의 및 참석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시각각 색깔이 변하는 부동산 여러분들의 부동산 색깔은 무지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부동산 어디 돈 버는 부동산 없나요? 복댕이 여기요! 네 복댕이 여기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복댕이 대표님께서 여기요라고 외치면 그냥 한번 따라가 보는 코너 믿고 보는 코너 여기요 시간입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어느 곳에서 손을 번쩍 들어주실 겁니까? 벌써 졸업 시즌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코로나 비대면 시대다 보니까 졸업식을 못하니까 졸업장이 택배로 오는 로켓 배송으로 오나요? 너무 또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정말 졸업장도 이 언택트 이런 시대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야 그러면 우리가 좀 뭐 너무 지금 슬픈 이야기를 또 하게 그러니까 혹시 그래도 예전에 우리가 네 대면할 때 그 졸업식 아 못되고 따뜻했던 분위기를 한번 잠깐 아 기억납니다 혹시 뭐 기억나는 노래 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뭐 이런 노래가 생각이나 맞습니다 저는 그 2절에 보면 그 노래 2절이 또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이야 선배는 앞에서 끌어주고 네 후배는 뒤에서 밀고 이야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 이게 지금 뭐 복댕이 프로그램을 대변하는 뭐 내용 같기도 합니다 우리 또 대표님께서 앞에서 끌어주고 제가 뒤에서 막 밀고 이야 행윤아 거기가 비탈길이라도 제가 밀고 아 정말 너무 겸손한 이야기 같고요 아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네 박성호 MC 정말 뭐 부동산계 대표 MC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박성호 대표 MC가 앞에서 끌고 네 제가 뒤에서 살짝 좀 밀어주는 이야 이런 분위기 지금 뭐 새해가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아주 너무나 좋은 덕담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그럼 뭐 덕담 플레이 한번 한다면 아 네 형님 좋고 아우 좋고 이야 그러면 또 뭐 노예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세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한 대 치고 두 대 맞고 아이고야 아 다 좋은데 한 대 치고 두 대 맞으면 그게 좋은 건가요? 아 어쨌든 맷집이 좀 강하게 생긴다 아 하긴 이럴 수는 있겠네요 어떻게 해요? 한 대 치고 뭐 한 백만 원 물어주면 두 대 맞으면 한 200만 원 받 아 뭐 그렇게도 좋은 방법이 있고 네 우리 또 대표님께서 작년에 뭐 명강의를 해줬다시피 아 네네네 규제를 계속 때리니까 내성이 생겼다 뭐 이런 이야 뭐 또 그런 뭐 또 너무 또 우리가 덕담으로 가다가 갑자기 또 폭력적으로 가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하고 자 그런데 부동산에도 네 부동산에도 이런 입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형님 좋고 아우 좋고 노예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세 잡고 이런 부동산이 있다면 이야 그야말로 덕담의 부동산이 아니라 그냥 덕에 있는 부동산이네 제가 그런 곳이 네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오늘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덕담보다 훌륭한 부동산 입지부동산 맞습니다 한번 궁금합니다 보여주시죠 자 일단은 이렇게 네 정말 뭐 서로 좋은 이런 걸 우리가 요즘 윈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나 혼자만 잘되려면 안돼 네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고 나도 올라가고 너도 올라가고 요런 거 요런 거 자 그래서 요런 거 요런 거 야 요거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곳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입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일단은 강남이 좀 가까우면 좋겠죠 하 너무 좋지 너무 우리 형이 강남이야 그러면 어 아 왠지 나도 좀 어깨가 좀 든든한 거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특히나 강남 생활권이 확대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강남 가까이 있다 보면 정말 형님 좋고 아우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정말 요즘 강남 불패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뭐 강남은 뭐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막 야 아 계속 또 요즘 또 신고가를 또 맞습니다 뭐 지금 압구정 현대가 지금 84제곱마다 30평대가 지금 뭐 이번에 30억을 넘었어요 오 그 오래된 아파트가 30억을 넘었어 그러니깐요 이번에 뭐 음마도 또 24억 또 넘어오어 또 신고가 또 아 음마가요 또 이렇게 넘어왔다고요 맞습니다 음마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37억 2천 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정말 정말 이 강남은 정말 불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신축은 신축대로 정말 불패하는 이 가까이에 있고 싶어 난 진심 그러니까요 그 덕 좀 보고 싶어 이런 아 그럼 그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게 확장되는 곳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곳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특히나 강남 쪽에서 그 혜택을 본 곳들 또 그 가까이 있는 곳 중에 바로 경기 동남부권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은 뭐 강남 5구라고까지 하잖아요 예 하남 위상 엄청 뜨겁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또 아래쪽에 뭐 판교나 뭐 위래나 이런 데도 뜨겁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런 쪽하고 또 아우러져 있어서 음 아우들이 또 밀어주는 아 그러네 아 나보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기서도 좀 좀 받쳐주는 거고 그렇죠 또 강남 형님이 또 이렇게 좀 끌어주고 아 요런데 아 요런데면 또 기가 막히겠죠 오 좋죠 네 요런 입지 자 그래서 이런 윈인 입지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다 아 요렇게 위에는 위에대로 올라가면 어 난 그냥 따라서 올라가고 따라가고 자 밑에가 올라가면 나는 할 수 없이 또 밀려서 올라가 오 이렇게 오 위가 올라가서 좋고 아래가 올라가서 받쳐서 좋고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다 아 샌드위치 샌드위치가 그러면 한국말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샌드위치 네네네 아주 뭐 뭐 세 개가 아주 좋았어요 좋습니다 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런 입지를 좋죠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일단은 지금 강남에서 가장 핫한게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요 더 말할 것도 없이 삼성용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지금 현대 글로벌 빌센터 105층에 569m 현대 자동차 본사 다 들어오는 거 거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기에다가 뭐 또 GTX A노선 C노선 KTX 위례신사선 뭐 다 들어오는 그렇죠 또 뭐 위에 뭐 어마어마한 공원 뭐 삼성역에서 봉우산 그 끝까지 뭐 그 지하에 또 야구장 30개 규모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그 뭐 또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 잠실 마이스 스포츠 산업단지라고 해서 그 어마어마한 또 뭐 탄천 수변공원에다가 뭐 아 지금 야 거기에다가 지금 이미 뭐 123층에 555m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맞습니다 뭐 강남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정말 2023년 2025년 2027년까지 계속 확장이 돼 나가는 곳이 바로 저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지금 위례 네 더더군요 이제 오줌 뭐 마천이나 거역까지 지금 난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아래쪽에 판교 분당 지금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뭐 과천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서 지금 또 동쪽의 또 동생 네 바로 미사 네 뭐 또 교산 또 뭐 지금 삼기신도시 뭐 또 난리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뭐 강남은 강남대로 위례 분당은 분당대로 미사 교산은 교산대로 하면 가운데 샌드위치 네 바로 강동쪽이 아 그 수혜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네요 위는 위대로 아 그러면서 또 한강 바로 앞이잖아 이야 강동이 사실 예전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숨겨진 뭐 보배 같지는 않은데 인지도가 좀 떨어졌는데 요즘 이렇게 많이 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강남 4구라고 하잖아요 아예 맞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둔천주공 야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그냥 뭐 만인천세대 예 최고로 크죠 지금 5호선 8호선 9호선 또 다 쭉쭉쭉쭉쭉 강남 그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그 모든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네 저런 강동역 주변 강동구의 또 가장 핵심이니까 그렇죠 그런 쪽에 우리가 핵심지역들에 투자를 하면 좋겠다 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동역 주변을 다 살 순 없어요 오 조금 비싸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바로 아까 뭐 시청자 사연에도 뭐 몇 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연들도 왔었는데 네 뭐 정말 그런 소액 투자도 가능한 음 그런 걸 제가 하나 콕 찍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일단은 강동역에서 도보로 대로를 따라서 3분 거리 3분 조금 넘는 거리 음 3,4분 거리에요 그 역에 나와서 걸어가면 대로변 대로변으로 아 대로변으로 그 상업지역에 메인 대로변에요 맞습니다 가장 번화한 곳인데 그러면서도 신축이에요 오 이미 다 딱 지어서 이제 막 입주를 하는 따끈따끈한 신축이에요 예 네 자 그러면서 이게 요즘 뭐 1인 가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원룸 뭐 요즘 다 1인 가구가 2,300만 가구 중에 900만 가구가 1인 가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1인 가구 전성시대에요 맞습니다 투자를 해도 이제는 이런 소규모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한 가격이 2억 2,500에서 한 2억 3,300 정도 되는데 네 전세가 당연히 높겠죠 네 2억 1,000에서 2억 1,500이에요 음 자 그러면 강동역에서 도로로 대류면으로 나와서 3,4분 거리에 그것도 신축에 음 1,500에서 1,800만 원 오 정말 1,500에서 1,800만 원으로 소액을 가지고 네 강남 핵심 지역에 네 그런 샌드위치 입지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아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에서의 그 사형제 중에서 막내입니다 지금 막 치고 들어오는 강동역에 메인 대로변에 있다 몇 번 출구로 나가야 됩니까? 뭐 출구가 번호가 많을 텐데 네 정말 구체적인 것들은 우리가 또 세미나 오시면 아 제가 뭐 여기 뿐만 아니라 네 정말 투자할 수 있는 더더구나 2021년 유망 투자지역 우리가 찾아내고 분석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더더구나 서울 안에서 올 한해 정말 지금 뭐 공공재개발 재건축 뭐 지금 떠들썩해요 네 개발 호자들이 떠들썩해요 네 그렇지만 정말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아 운명적으로 우상행할 수 있는 것 요런 것들 좀 세미나 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지역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뭐 또 1시간 반 2시간 세미나에도 또 궁금한 게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제가 또 1대1로 상담을 또 다 해드립니다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니까 그런 시간들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에서 미처 알려주지 못한 실전 투자 정보가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대표님의 무료 특강 들으러 오시면 되는데요 자가 세미나에 대해서 안내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유망 투자지역 전망 및 분석이라는 주제로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과 유망 투자지역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방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주말 무료 특강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서울 부동산 투자에 대해 알려주는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153-2667로 문의 및 참석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아니죠 친구 따라 강동역 간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그래요 아니 아까 초반에 우리 서울에 있는 재건축 공공 재개발 이런 것들이 좀 인기몰이가 되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좀 아까 좀 투자해 좀 하려고 하는 그 투자자들이라든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점 뭐 이런 것도 좀 허심탄회하게 좀 말씀을 좀 몇 가지 해주세요 자 일단은 이게 앞에 공공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렇지 자 그렇지만 퍼블릭 보통 우리가 그 재개발이든지 재건축이든지 여기는 조합을 설립해서 하잖아 네 조합 그 조합이라는 것은 민법상의 단체야 네 근데 이 민법상의 단체는 당연히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공공이라는 것은 공익을 앞세우는 거고 네 이 뒤에 붙어있는 이제 그 조합 쪽은 또 그 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네 소위 말해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데 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그러면 아무래도 공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겠지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마음대로 좀 하기 어렵다는 거야 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일단 내가 만약에 이참에 네 아 그래도 내가 뭐 그냥 괜찮은 위치 역세권들이 이번에도 많으니까 네 역세권 쪽에 좀 내 집 마련을 실수로 해보겠다 네 이런 분들은 내가 볼 땐 괜찮아 음 음 근데 무작정 지금 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특히나 공공재개발 지금 뜨고 있으니까 네 지금 가서 막 사야 되겠다 네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익을 좀 배제하는 쪽이니까 네 그 뭔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지금 뭐 진행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국회에 계류 중이야 음 아까 얘기했던 그 인센티브들이 네 다 통과된 게 아니야 네 통과되는 과정에서 줄어들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 네 더더구나 이게 사실은 좀 특히나 공공재개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10년 동안 안 되고 15년 동안 안 되고 이런 지역이거든 그만큼 지금까지도 주민들 갈등이 좀 심했던 곳이야 그래서 나는 거기가 이번에 공공재개발 쪽에 된다고 해서 했는데 결국은 주민동의위를 못 채우면 어떻게 되겠어 무산되는 거겠지 그렇지 나는 되는 줄 알고 해놨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더더구나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무작정 하는 거는 좀 조심해 볼 만하다 더더구나 지금 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강의 시간에 이거 뭐 빌라나 이쪽에 있는 것들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다들 막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만큼 정말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면 실수요 쪽인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만 무조건 내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내가 이번에도 로또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여러분은 뭐 뉴타운이 아니라 올드타운이라도 가가지고 컨츄리 소음을 부르면 뉴타운도 좋고 올드타운도 좋은데 어쨌든 우리 복댕이는 부호를 외쳐야 끝 부호를 외치고 그렇다 보자고 부호를 외치고 강동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풍기야 부동산 쇼 복댕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된 좋은 조건물 위에 보시면 muchas apConnell의실 사회인들 새로운 조건을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누구에게 한번 자기록에 대한 조언을 나눠 수 200 aircraft 하나만 보겠습니다 다행히 VoIP